안녕하세요. 나공주 역할을 맡은 오연소입니다. 나공주는 부잣집 막내딸이고요. 굉장히 천방지축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나무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되게 피식 웃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사랑스럽게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떨려요. 그래서 사실 하기 전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부담감이 되게 컸었는데요. 감독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잘 찍고 있습니다. 공주는 사실 된장녀는 아니죠. 왜냐하면 부잣집 딸이 사채하는 건 된장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채스러운 역할을 많이 맡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주는 훨씬 더 되게 러블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귀엽고 발랄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